전화한 도전 도전 전화한 도전 도전 전화한 도전 천맵이네? 오 오 아 아깝다 아깝다 나이스 아 아깝다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지 지금부터 시작이래요 조금 길게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초풍 가이스 나이스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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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다 흘린거 같았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5만원 5만원이다 이 카리야 5만원 아 또 모았네 이거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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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한번 썼다 뭐 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설마 기원 갑니다 기원 아 잘찼면 돼 뻔했나 제발 아 삑 파이팅 파이팅 왜 조집탄 와 그걸 앉았네 1대0 1대0 아 근데 정리화대님 진짜 너무 잘해요 초풍 타이밍이라 어느정도 다 예상하고 있는것 같아요 뻔하게 쓰면 안될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렸어요 거기서 띄울 줄이야 막을 줄 알았는데 띄울 줄 몰랐네 나이스 아 아깝다 아깝다 나이스 그 총 못질었다 그 아 아깝asil 피 없는지 계속 기다리시네요 아 저 친구 나이스 으아아아 까비어어어 으 와 종이 하진님 한번 꺾어야 되는데 졸라 날아보다 네네네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맵 심혈 큰일났네 초풍을 쓰지 말자 다 이게 피해가지고 초풍 쓰지 말고 딜캐로만 쓰자 딜캐로만 가자 5만원 할 수 있다 5만원 아 이거 압박킹님 한번 뵈야 되는데 아 죽었나? 그니까요 아 반응속도 되게 좋으시네 아 왜? 아 아 간다 형 아이고 오 오 아씨 아 와 진짜 잘하네 아 살 떨려 아 폴 화이팅이랑 지사님 집중하다가 지금 왔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오늘의 타로 은세 한번 봐주시죠 누가 이깁니까 이거 제가 이긴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제가 이긴다고 해주세요 5만원 걸렸다고요 5만원 아 겨목히 미쳤다 아 아 아 아 씨 오 타로 할 때 거짓말 안 한다고요? 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이고싶다 진짜 어우 너무 붙어있다 아 자꾸 쓰네 기모올라고 아 아 아 제발 아 아 노리고 있었네 허치기를 아 아 아 아 노리고 있었네 아 내리게 아 아 아 좋 하.. 짬파 나올 것 같아서 아 예상했네 빠르잖아 아 미친 아 개오바야 아이스 할 수 있다 나이스 네?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형님이 형님이 나 알려주신 덕분이잖아 아니 형님이 나 알려주신 덕분이에요 1대1 1대1이에요 1대1 뭐 어느 킬링이나 중요한 거겠지만 1대1 나이스 아 좋다 아 야 저렴한 맥래 3점 맞죠? 예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나이스 콤보 나이스 에이젠코 헬롱 어 아깝다 어 아깝다 어 아깝다 어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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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라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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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토너먼트 플레이 에이젠코 땡큐 땡스 포 섭스 땡큐 포 원 머 섭스 크라이브 땡큐 일본인이 영하는 느낌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써봐 가지고 아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요 아 씨 무한맵이야 왜 이거 진짜 무한맵은 이건데 진짜 이거 허친거 잘 띄우고 피지컬 싸움인데 이기자 이겨서 우리 지상님에게도 만원 드리고 나는 집에 가는 택시비 15,000원 받고 좋았어 각이다 에이젠코 파이팅 파이팅 은으로무 이리와 바이러스 에이젠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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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소네 아 병! 바보야 에이 라운드 투 파이트 갈고있네 와 와 죽네 라운드 3 파이트 계속 걸리네 아 마모 뛰어야지 아 마모 또 기원이 나가노 어 오케이 노 파크 나이스 라운드 1 파이트 나이스 라운드 2 레이지 아니라 사인 나이스 K-O 라운드 3 화이트 나이스 나이스 크루 좋다 좋았쓰 좋았쓰 저기 세판 저기 두판 해설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형 옆에서 떠들어도 화이트 안되죠?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화면만 보고 고호키드에 간제이야 한킥 오 나와 좋았는데 샷 크래치 절대 보고 있잖아요 와 저걸 띄우네 기가 안보여서 그나마 다행이고 나이스 오 나이스 딜캔 완벽했죠 정말 나이스 딜캔 좋고요 피 거의 비슷해요 나이스 나이스 딜캔 나이스 딜캔 나이스 딜캔 나이스 딜캔 나이스 딜캔 동경림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딜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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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캔 나이스 딜캔 좋고요 기승이가 아까웠나봐요 아깨 놨다가 다음판에 enemy 나이스 딜캔 나이스 딜캔 나이스 딜캔 네 나이스 아깝다 귀 없.. 귀 없고 귀 없어서 오케오케 나이스 진짜 잘 끊었다 나이스 마신 와 이제 2대2에요 여러분들 2대2 와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? 화이팅 가자 화이팅 나이스 호밍기 키가 더 우세하고요 나이스 압박 좋고 졌죠? 나이스 기원 오케 벽 깨고? 분위기 좋아? 나이스 이게 뭔 게임이야 이게 뭔 게임이야 아 뭐래 형님 왜 그러세요 하웨탈림 어서오세요 지금 진검 승부에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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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상대도 이제는 막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꼈는 것 같아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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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대박 사건 우와 지랍다 한판만 더 한판만 더 할 수 있다 우어 웵 오웜 vio 괜찮아 괜찮아 어렵고 나이스 나이스 휴대oga 나이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제발 하느님 빕니다 나이스 스크리오 지렵다 잘 때렸고 급하단거죠 짠손을 쓴다는건 나이스 레아 조심 마지막 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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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브 스티브도 잘하시니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고우키 자존심을 지키실지 아니면 폴을 하실지 파이팅 파이팅 자 또 제한면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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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제발 나이스 나이스 아깝다 오예 개기등 어떤性 확실해 금방 나이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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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오오? 한 번 만다 한 번 만다 기기기 싸게 받았고 오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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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 오오 아깝다 아깝다 할수있어 할수있어 지금 기가 한개라 이제 귀엽다 아깝다 나이스 야 이거 왜 날아 아니 촛불 섰다 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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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으면 까벼어 백사리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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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결승이에요 결승 결승 뽀뽀 아쉽다 잘해주셨어요 그래도 췄벌 굿바디스 아 정말 예쁘네 그걸 컴모 못 때리나요 히힛 아 진짜? 아 진짜? 이 고우 카마는 뭔데? 하아아아아 아하 어하하하 유웅 우웅 본격은 스팸 하하하하 아이고 아우 골키를 하나도 모르네요 골키를 하나도 모르네요 골키를 하나도 모르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 싸우들 멘탈 터져서 여기까지 할게요 아 뒤폰킷님 저기 저스티스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